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박승욱, 박건우, 백포 위에는 김종우와 오베르단 2선 공격, 김승대, 고영준, 정재희 최전방에 제칼을 세우는 김기동 감독입니다 이제서 원정팀 강원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3-4-3 전형입니다 유상훈 골키퍼, 백3 윤석영, 김영빈, 김우석 좌우 윙팩의 정승영 유인수, 중앙의 서민우, 한국영 전방에 갈래고 박상현 알리바이플을 세우는 최용수 감독입니다 강원의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홈팀 포항이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정팀 강원이 공격을 펼치는 전반전입니다 전환합니다 심상민 전진 패스 흘려주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끊어내고 강원은 이렇게 끊었을 때 빨리 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빨리 나가야 됩니다 갈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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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갈래고의 패스맨 왼발, 강력한 왼발 선제꾼의 기회, 아쉽게 날아가는 강원입니다 강원은 지금 제가 빨리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살려내고 있는 알리바이플 알리바이플가 들어가는 동료를 봅니다 떨어지는 볼, 다시 돌려놓습니다 순간적으로 공격적으로 힘을 섞고 있는 강원에게 한 번 더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갈래고, 갈래고 한 번 점수 여기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갈래고 선수가 한 번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 오베르다리 수비를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뒤에 다리가 약간 쓸리면서 건드는 부분은 있는데 자, 어떻게 판정을 내렸을지요 나 찍었습니다 나 찍었습니다 나 찍었습니다 강원 선제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초로의 기회를 잡습니다 갈래고 선수가 빠르게 냉장함을 유지하면서 첫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번 시즌 강원에 스스로 만들어낼 첫 골의 기회 지금 양쪽 골키파와 갈래고의 수싸움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자, 갈래고 골키파는 황인재 자, 갈래고 갑니다 갈래고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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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의 이번 시즌 스스로 만들어낼 첫 골! 갈래고가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1대 0으로 앞서나갑니다 자, 수싸움을 통해서 쳐다보고 아, 방향은 잡았던 황인재 골키파인데요 네, 맞습니다 땅볼로 잘 깔아찼어요 네 황인재 골키파의 손끝에 닫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PK는 땅볼로 깔아서 차는 걸 골키파가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거를 터치를 하고 유인수 다시 김우석이 전방으로 패더로 떨어뜨렸습니다 자, 2번을 아, 정지 자, 체크업 자, 체크업 자, 볼 방향 밖으로 왼발 때렸습니다마는 강하게 힘이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반대로 빨리 가서 또 나오게끔 하고 벌어지는 공간 들어가고 그렇죠 자, 울려줍니다 체크업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머리에 잘 맞췄습니다마는 비껴나가고 말았습니다, 체크업 갈래고나 점승역이나 그쪽을 많이 공략을 하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걸까요? 오픈되는 상황 전환되는 상황 자, 체크업 돌아섰습니다, 체크업 체크업 아, 보이지 망원에 유상훈 유상훈의 세이브 아, 재카의 오르바이트슈 좋았는데요 하지만 유상훈이 망하냅니다 자, 반면 강원이 계속해서 좀 밀리면은 너무 수비적으로 하다가 좀 이게... 어! 자, 갈래고! 자, 갈래고! 자, 갈래고가 혼자서, 혼자서 갈래고! 또 한 번 저쪽인데 저쪽은 오늘 계속해서 벗어납니다! 갈래고의 왼발! 자, 김종무가 볼을 잡고 중앙쪽으로 반대쪽으로 넘겨줍니다. 들어갑니다. 심성민! 심성민 왼발이 있으면 심성민 신랑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자, 일단 걷어냅니다. 두 번째 슛까지는 이어가지 못하는 포항입니다. 왜냐면 맨티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맨티를 벗기고 들어가려고 지금 샌드위치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반대쪽으로 먼저 넘어갔습니다. 뒤쪽에서 안쪽을 한 번 더 투입! 굿!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통으로 막아냈습니다. 제카의 슛! 자, 이게 골라인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마지막 공격을 펼칠지 로빙 울려줬습니다. 제카 머리 백헤더 잡아놓고 흘러막았습니다. 건너냅니다, 건너냅니다. 그리고 출심의 휴실질이 울리면서 전반전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갈레고의 페널티킥 선제걸로 원정팀 강원이 전반 1대 0으로 앞서면서 전반이 끝이 납니다. 알리바에프 그리고 김대원. 자, 알리바에프는 일단 물러나고요. 김대원이 준비합니다. 킬력이 좋은 선수예요. 자, 김대원 살짝 찍어서 돌려놨습니다. 서민우! 자, 흘러넘음을 걷어냅니다. 자, 여기서 업사이드가 선언이 됐군요. 네. 서민우 선수가 혼자 거의 골키파 1대 상황으로 위치를 잡고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심리적으로 선수들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자, 체카 쪽을 봤습니다. 체카! 헤더 떨어뜨렸습니다마는. 오! 반측! 이성훈 선수가 잡고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정재희 선수와 충돌이 있습니다. 센터백 자리에 가져가면서 전화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높이 놓을 백헤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헤더! 보책! 고영준! 고영준의 헤더! 제카의 머리를 막고 넘어가는 골이었거든요. 김정우. 자, 박승욱. 자, 박승욱이 오른발로 붙여줬습니다. 제카 쪽! 헤더 그냥 떨어지는 볼. 자, 헤더! 마음먹고 한번 때려봤던 김정우인데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인성. 안쪽으로 팀 원터치 줬습니다. 그리고 멜렀어요! 안쪽으로 팀 해당! 고정했습니다! 제카! 크로스발을 넘어갑니다. 크로스발을 넘어가서 떨어지는 제카의 감각적인 헤더. 아, 이게 윗그물에 걸리네요. 잘 돌려라니 아쉬워합니다. 지금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제 마지막 공격하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워재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멍청난 볼 같은 갈래고도 끝까지 싸워줍니다. 고영준 선수가 빠지고 이호재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시간은 이제 90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라갑니다! 다시 헤더 떨어지는 볼. 펀칭! 밀어냅니다! 자, 이 볼이 다시 한 번 슛! 다시 한 번 슛! 다시 한 번 슛! 이호재! 이호재! 홈에서 또 다시 동점골 만들어내고 있는 이호재! 2023 시즌 포항 홈에서의 이호재는 어마어마한 결정력의 사랑입니다. 자, 볼까요? 아, 이게 일단 밀어냈고 다시 한 번 여기서 걷어내질 못했고요. 중앙으로 아, 이게 자세가 쉽지는 않았는데 유상훈이 또 막아낸다는 것이 확실하게 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1! 2! 7! 이호재! 이호재! 이호재의 떨어지는 볼을 그대로 때리면서 잘 때렸어요. 왼발에 걸렸거든요. 네! 자,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아, 김기동 감동! 여기에서 올라오질 못해요, 지금. 자, 안쪽으로 살짝, 다시 오른쪽으로 김인성입니다. 김인성! 자, 김인성! 자, 김인성! 김인성! 왼발 벗속을 합니다. 김인성의 배수맨 왼발 순! 김인성! 비껴나갑니다. 김인성이 잘하는 부분들이에요. 안으로 수고 들어오면서 때리는 슈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 주심의 시계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전방으로는 포항! 이호재! 포항에게도 한번 기회가 옳지요? 일단 밀어내면서 주심의 휴실이 울립니다. 포항스틸러스와 강원FC에 쓴 첫 번째 맞대결 1대1 무승부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 때립니다! 예iziertаст! 너 Silence! entrepreneurship and 생리할을 ribett하게 마주GI업S 감사합니다.